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례투표지 투입. 해운대는 배분 비중이 다릅니다. 30%대 70%포인트로 3대 7로 배분합니다. 해운대에서는 약 2만 표 정도의 미조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조생산해가지고 분배를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더불어민주전합의 3등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7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권력을 다 이렇게 권력을 도덕질을 한 거죠 권력을. 보시게 되면 오늘 여기서 또 항상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서울은 4분의 1 부산은 6분의 1 경기도 일반은 여러분 5분의 1 광주광역시는 4분의 1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표를 만져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게 해운대구입니다. 해운대구의 정당투표 자료를 보시게 되면 특별하게 여러분들 알 수가 없죠. 또 사람의 인지능력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그러나 여기에서 더불어민주전합 조국혁신당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 4396표 재외투표 득표 183표 이게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조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종로구 사례와 마찬가지로 차이집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전합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차이 이름들 뚜렷하게 차이가 안 나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다 불러쓰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전합의 차이집은 조국혁신당은 좀 조작을 표를 많이 밀어줘 놓으니까 좀 크죠. 그다음에 표를 빼앗긴 것처럼 보면 국민의힘은 좀 큰 마이너스값이고 자유통일당도 마이너스값이고 이렇게 되면 그냥 이 사람들이 표를 더불어민주전합과 조국혁신당의 위조투표지를 선거하느냐 더해줬구나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은 몇 퍼센트를 더해줬냐 이 그래프만 보면 조국혁신당이 화끈하게 밀어졌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더 구체적인 걸 원하니까 그럼 위조투표지를 몇 표를 집어넣냐 이렇게 사람들은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부정선거를 밝히는 그 긴 그런 여행길에서 제야 전문가의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그래프만 가지고 설득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글쎄요 이걸 보면 확실히 좀 이상하네 이 정도는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뭡니까 몇 표를 도독질했냐 이 문제까지 들어가야 그다음에 설득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국내에 어느 전문가도 다룰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제야 전문가의 기회가 결정적인 겁니다. 제야 전문가의 여러분들 그 발견이 분석이 그다음 쇠기를 박은 겁니다. 너희들이 선거 사기를 다 덮더라도 너희들이 선거 사기를 친 것은 이렇게 입증된다 이걸 분명히 밝힌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딱 가지고 차이집 차이집이 이론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와 당일투표 득표에 같거나 비슷한 상태로 수렴시키게 되기면 여러분 이런 그래프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론적으로 사전투표 득표가 당일투표 득표가 일치하는 마지막 단계인 겁니다. 이게 선관위 자료입니다. 이 조작된 상태에서 조작이 해소된 상태까지 여러분들 가게 되면 찾아낸 조작 규칙이 여러분들 바로 뭔가 하니까 세당당 한 내장당 한 장을 내장당 한 장 이게 내장당 한 장이죠. 내장당 한 장을 훔친 결과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런 이게 내장당 한 장의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조작 규칙을 찾아낸 다음에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 혁신당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더해진 위조 투표지를 전부 제거한 상태가 오른쪽입니다. 여기서 또다시 조작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완벽하게 선관위 자료를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선관위 자료를 다 복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이런 뭔가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투표를 투입해 가지고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 혁신당에게 더해준 사실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냥 더해준 것만 입증한 것이 아니고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훔친 위조 투표지 더해준 위조 투표지에 30%는 더불어민주연합 70%를 조국 혁신당에게 더해준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데 분석을 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19,774표를 해운대구에서 투입한 겁니다. 그리고 19,774표에 위조 투표지를 만들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 사전투표보다 발표 사전투표를 6.05%포인트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된 19,774표를 더불어민주연합의 30% 배정하고 조국 혁신당의 70%를 배분한 겁니다. 화끈하게 도와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화끈하게 도와준 겁니다. 5932표 그다음에 13,842표를 여러분들 더해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딱 한 겁니다. 이게 찾아진 거죠. 여러분 이 상태가 바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사정에서 찾아낸 겁니다. 이 규칙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표를 만들어 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하면 이 배분을 어떻겠냐. 이 그래프에 여러분들 그대로 나오는 거죠. 선거관리위원회는 5932표를 더불어민주연합에게 더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3만 2천표를 받았는데 3만 8천표를 받은 것을 뻥튀기해서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조국 혁신당은 13,842표의 위조 투표를 선관위가 조국 혁신당에게 더해준 겁니다. 실제로 3만 5천표를 받았는데 4만 9천표를 만들어준 겁니다. 1만 9,774표 가운데서 30%를 여러분들 더불어민주연합에게 주고 70%를 조국 혁신당에게 더해준 겁니다. 그리고 다른 국민의힘 자유통일당은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실제 사전 실제 득표수나 조작 이후 득표수나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조작을 한 겁니다. 가장 위력적인 분석입니다. 통계적 여러분들 범위 최소 몇 표에서 최대 몇 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그냥 몇 표를 쑤셔넣는지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전산적으로 집어넣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지역 선관위에 보관되어 있는 투표함 속에서는 투표자로 던진 실제 사전 투표자하고 그다음 선관위가 이렇게 실물로 된 종이 투표자와 위조 투표자와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재검표 하더라도 뭐죠 표시가 날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서번에 대한 포련식하고 사전 투표자 신분증 이미지가 대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 삭제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저의 사적인 감정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이 제야 전문가가 이 나라의 한 가장 큰 기어인 겁니다. 그 수많은 시카고대 박사 코넬대 박사 콜롬비아 박사 서울법대 검찰 출신 검찰총장 출신 뭐 특수통 30년 특수통 20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다 사기 조작 윗선 거짓 전부 다 여러분들 협력해가지고 다 여러분들 나라가 무너지는데 부역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작업은 민초가 한 겁니다. 민초가 서울법대도 나오지 않았고 사전 이름도 뭐죠 콜롬비아 경제학 박사도 아니고 시카고대학 경제학 박사도 아니고 코넬대 박사학이도 아니고 무슨 서울법대 나왔으면 뭡니까 행정부시장했던 이런 인간들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 더 망가지겠습니까 민초들은 아우성을 치고 나라 일하는 친구들은 그냥 먼 산보고 그냥 뭉개고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타락에도 이렇게 타락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나라가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타락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기가 찬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주권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냥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망한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공박사 보고 뭐라고 이야기 하겠냐 공박사가 한 게 뭐가 있냐 제야 전문가 분석을 잘 이해 숙지해 가지고 뭡니까 본인이 판단해서 이게 분명히 중요한 정보다 해서 그냥 해설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범야건 7만 3천 표를 얻었는데 9만 3천 표를 만들어준 겁니다. 누가 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작이라는 주력부대와 실물위조투표의 투입이라는 보조부대를 동원해 가지고 4월 10일 총선 비례대표 선거의 해운대구에서 범야건이 7만 3천 표를 받았는데 9만 3천 표를 받은 것을 만들어준 겁니다. 여당은 표를 한 표도 못 받았기 때문에 11만 4천 표, 11만 4천 표 하나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런 짓을 10년 이상 해온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뭉개고 따라 뭉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 참 나라가 타락했으면 한 번도 아니고 10년째 동일한 조작이 성행되는데도 이걸 여러분들 그냥 묵인하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실제 사전투표율이 24.2%포인트 이걸 국민들이 다 모르게 하고 선관위가 뻥을 쳐가지고 6.05%포인트를 높여가지고 30.27%를 발표, 사전투표를 발표를 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10년째 해오고 있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인데 이 보시게 되면 당일 투표가 18%포인트를 받았는데 조국혁신당이 얼마나 뻥을 쳤으면 28%로 만들어준 겁니다. 이건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이거 하늘이 만들어줬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당을 특별히 사랑하사 13842표를 투입해가지고 당일 투표에선 18%포인트를 받은 조국혁신당을 28%로 끌어올려준 겁니다. 더불음직위원회는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에 16%를 받았는데 사전투표를 19%로 받은 걸 뻥튀기란 겁니다. 그래도 30%밖에 여러분들 배분 안 했기 때문에 크게 표시가 안 나죠.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단박에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가 18%포인트를 받았으면 사전투표도 18%포인트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얼마 나왔습니까? 28%포인트가 나온 겁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뭐죠?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 조국당을 특별히 사랑하사. 위조 사전투표를 듬뿍 쑤셔넣어서 13842표를 쑤셔넣어가지고 당일 투표가 18%를 받았는데 사전투표를 28% 받은 것으로 만들어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세계학의 통계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된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4만9천이니까 사전당일 한 2만5천씩 따지면 2만5천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표본이 여러분들 어떻게 사전하고 당일이 10%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미안해하지도 않고 법도 무너지지만 염치도 없고 양심도 사라진 사회가 된 겁니다. 짐승사회가 된 거죠. 우리는 지금 짐승사회를 살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짓을 보고 이런 데이터를 보고 누구도 이런 숨으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박사 그래서 우리가 좀 조작했다. 그럼 네가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10년째 조작을 계속하고 있다.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100년 이렇게 계속 조작해서 권력 유지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이렇게 이걸 보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뭐랍니까? 정의가 어떻고 공정이 어떻고 상식이 어떻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뭐 개혁이 어떻고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주 양반이 정신이 있나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한번 보시죠. 단박에 이왕 보시는 바람에 위는 조작된 겁니다. 상관이 발표 밑이 조작을 제거한 상태인 겁니다. 조작 제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조국혁신당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17% 정도였습니다. 그걸 몇 프로를 만들었습니까? 28% 만들어줬네요.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 실제로 사전투표 득표율이 몇 프로입니까? 16%입니다. 얼마를 만들어줬습니까? 19%를 만들어줬네요. 당일 투표는 조작을 안 했으니까 18%, 18%, 16%, 18% 다 똑같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여러분 조국혁신당이 표를 집어넣어줬으니까 국민의힘과 여러분들 자유통일당은 당연히 표를 빼앗긴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이 원래는 조작 안 했을 때는 국민의힘이 51%였는데 상대방에게 표를 집어넣어줬으니까 41% 쪼그라들었지 않습니까? 자유통일당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2%를 받았는데 조작하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표를 집어넣어줬으니까 1%를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개혁신당도 다 줄어들네요. 4%가 3%로. 100%가 여러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쪽에 표를 집어넣어주게 되면 다른 쪽은 표를 빼앗긴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0.65. 더불어민주당은 조작되기 이전에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를 65장 받았는데 공짜표를 5,932표를 받았으니까 조작 이후에 당일 투표의 100장당 사전투표의 95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조국당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하기 이전에는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의 62장을 받았는데 13,842표의 위조투표지를 이룬 선물 받았으니까 조작 이후에 당일 투표의 100장당 사전투표의 몇 장입니까? 125장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다 밝혀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모든 선거가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다 까발뀌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뭉개고 가겠죠.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규칙을 사용했다고 이렇게 자인할 수가 없으니까. 전부 다 거짓말인 겁니다. 다 조작해서 큰 빚지 달고 다 조작해서 대통령 되고 다 조작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 되고 이런 세상이 된 겁니다. 이걸 용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